어머.. 오! 우와! 이야.. 다 갔어. 다 갔어.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! 여러분, 우리 아이돌 Сам도서 DEAL 노즈의 설명 잠깐 할게요 앞에 거는 드림몬스터입니다 그리고 갬파워 40 라인은 모노 16호 똑같아요 퀸스탄 16호 쓰고 있고요 노버에서는 축조는 20%만 중간 거는 JW 피싱의 다크530이고요 저 끝에 거는 JW 피싱 서프리트 550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위치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하면 다 알려드려요 왜?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그 분이 쓰레기를 안 보내요 다리 밑에 한때 어떻게 됐냐면 서프트 들고 들어와갖고 6명인가가 막 구멍 뚫고 박아갖고 쓰레기를 겁나 많이 버리러 왔어요 낚시하고 당연히 깨끗이 치우시겠죠? 근데 그렇게 얼굴 보고 나면 절대 쓰레기 안 보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보내요 저희는 낚시하는데 요만한 것도 하나 안 보내요 그걸 낚시한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낚시하는데 다음날 또 한 거 겁나게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같은 곳에 이거 어디? 이거 다음날 또 한 거 겁나게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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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끝 진 rule 어디 을 버 또 끝 7,9 뒷. 2번 대 중간. 이번 대중감부터 1개이 2서프 때를 저만큼 쳤으면 전문 대가 1명씩 찍는 거랑 합니다. 자, 사프 때가 사오는 안 있었으니까 이번을 갖고 해. 자기야, 자기 맞아.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. 저, 저거 돌아갈 수 있어. 위에 지금 3알 정도는 멀쩡한데 이게 위에 거 깎은 얇게 쪽만 막았어, 이렇게. 이렇게 3알 쪽은 좀 멀쩡한데 이렇게. 와! 갔어, 1번째. 왠지, 왠지, 왠지. 다시 턴 치면 되는 거야. 미싸빙망자들. 이씨, 이씨, 소리나봐. 1번째, 1번째, 1번째. 진짜 소리나봐. 진짜 소리나봐. 오, 하악하네. 오, 하악하네. 오, 하악하네. 오, 하악하네. 오, 하악. 여기다 줄게. 고이, 출제는 좀 달려. 오, 하악. 오, 하악. 오, 하악. 오, 하악. 오, 하악. 오, 하악. 나올 겁니다, 형님. 기다려주세요. 버저비터가 있으니까요, 형님.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운데까지 입주로 왔습니다. 에 Ster rent. 고이, 로 Enlight. 와,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오, 오. 됐어. 벌써, 벌써, 벌써. 걸렸지? 걸렸어, 걸렸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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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빠지 Nai, 빠지. 빠지마. 빠지마, 빠지 마지. 빠지마, 빠지마. 가지마, 빠지마. 야 겁나 안들어가 야 니가 너무 안들어가 어 물이 튄다 물이 튄다 물놈이다 물놈이요? 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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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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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핫동이가 해냈어 우와 삽자다 삽자다 우와 삽자다 어마어마하게 커 우와 끈기한테 끈을 해냈습니다 핫동이가 야 깨미깨미깨미깨미 깨미깨미깨미깨미 입색깔로 말씀 중에 딱 삽자 낼 것 같은데요 다 소문하겠다 진짜 못봤어요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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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1.3 3정도 돼 41.3 오케이 합격 오케이 빵 너무 좋아요 나 줘서 고맙다 고맙다 잠시만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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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빵 진짜 좋다 빵 진짜 맛있다 고맙다 다시 던질게요 오빠들 빨리 빨리 잡아내야 돼 입주 마실 때 빨리 던져서 잡아야 돼 자 오늘도 소프트웨어가 힘을 썼네 소프트웨어가 힘을 썼어 아 예 빵이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나 가자 어차피 하나 진짜 좀 욕심 부려볼까 야 꽝이 없습니다 그래도 형님 오늘 진짜 낚시꾼에 제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해초, 미역, 나뭇가지 5만원 이렇게 해초가 걸려나오는 게 해초가 안 걸려나오네요 아니 여태까지 해초가 나왔는데 해초가 비겨요 나도 형님이 약간 저기 할 때 형님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로 나뭇가지 하고 뭘로 해초로 형님 이건 하텅이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럼 버릇 나빠져요 버릇 나빠져요 그럼 버릇 나빠져요 그럼 버릇 나빠져요 진짜로 그럼 버릇 나빠져요 진짜로 으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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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쨰 에쨰 으쨰 왜 이렇게 피코 아이쿰 아이쿰 비코 복돈네요 안녕 이게 그 유튜브 저기가 외국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시퍼래요 어 그러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죄송한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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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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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넬어! 우아! 우아! 야아! 야아! 우아! 야아아아! 야! 막히지 마라! 야아! 야아! 야! 야! 나 진짜 담가서 이거 혹돔인다? 몰라 혹돔일지 돌돔이지 모르겠어 육자 같기도 하고 진짜 차라리 빨리 제가 강제진다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뭐야 또 갈돔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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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 손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 우와 봤어요? 낚시대고 완전히 우와 이야 손벌치긴다 어디만 안 바꾸나봐 어우 참 좋아 육자 같은데 오빠들 진짜 진짜 여기있어 외신이야 오 육자 안되니? 53 주둥이 다 왔고 우와 우와 잠깐만요 진짜 잘 안나오는 오종이라는데요 우리 연타로 세 번 잡아내지 않았니? 이렇게 얘가 나왔네 얘가 청갈돔이라고 해서 고급 오종이래요 초밥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래요 비싼 오종이래요 비싼 오종이래요 예술이었죠? 우와 진짜 잘 잡아냈습니다 예술이었죠? 나 유튜브가가 완전히 살렸습니다 예술이었죠? 와 오빠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야 이 산부네 산물에 이게 나오네 산물에 이게 나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최고 전복 10kg값 벌어봐 10kg값 벌었어 전복 또 시켜야겠다 하이구 진짜 어때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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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야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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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 아 그래도 아유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또 저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몰아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뿅 잘 먹겠습니다, 오빠들.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열심히 해도 못 잡으면 쟤는 열심히 하는데 출력이 없네, 오빠가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옆에 나오면 인간이 자꾸 짜릿하며 오늘 진짜 기분이 좋아. 그리고 우리 멤버십에 온 분들 다시보기 지금부터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들어가셔서 보시냐면 멤버십 누르면 이렇게 회원전용 다시보기가 뜹니다. 아시겠죠? 아 알겠죠? 감사합니다. 오 대박 아니 감사합니다. 이번엔 박수로 불러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